자 오늘은 우리나라에 하나밖에 없는 신기한 어플 하나를 소개해드릴 건데요. 이렇게 RG를 검색해보면 무려 별점이 5.0 만점인 앱이 하나 나오는데 이게 또 리뷰가 한두 개가 아니라 다 합쳐서 천 개가 넘는데도 불구하고 나왔다는 게 중요한 시간이 없으니 이 어플이 대체 뭐길래 이런지 빠르게 가보죠. 일단 실행하면 이런 화면이 나오는데 애초에 이 어플은 돈 버는 목적으로 만든 게 아니에요. 좀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한 일종의 챌린지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여기 RG 포인트라고 보이시죠. 바로 이걸 모아서 어려운 곳에 기부하거나 아니면 지금 보이듯 스타벅스 쿠폰이나 문화상품권으로 교환할 수도 있는데요. 중요한 건 이 포인트를 광고 같은 걸 클릭해서 모으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기 밑에 보면 메시지랑 미션이라고 보이시죠. 일단 메시지부터 보면 지금처럼 전기차에 대한 오해와 진실이라든가 장기 기증에 대한 내용을 다룬 아주 짧은 글들을 볼 수 있는데요. 그냥 인터넷 기사 보듯이 내리면서 읽다 보면 마지막에 메시지 확인하기 100RG 정립 50원 기부라고 써있습니다. 눌러보면 포인트가 정립됐고 그 반인 50원이 동시에 기부됐다고 나오는데요. 네 이게 바로 이 RG 앱이 작동하는 방식입니다.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 내 돈 나가는 기부에 조금 인색한 면이 있는데 이건 그냥 좋은 글 읽고 클릭 한 번만 하면 내 포인트도 쌓이고 기부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지금처럼 미션을 눌러서 포인트를 모을 수도 있는데요. 여기서 환경이나 사회 문제에 관한 간단한 OX 퀴즈를 풀어서 맞추면 됩니다. 심지어 한 번 틀려도 다시 풀 수 있는 기회를 주니까 사실 그냥 퍼주는 거나 다름없고 오늘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쉬운 기부인 RG를 알아봤는데요. 이게 LG의 제안으로 처음 시작돼서 우리가 기부한 만큼 LG에서 동일한 금액을 매칭해서 기부해주고 있다고 하는데요. 근데 이렇게 좋은 걸 하고 있는데 왜 그동안 몰랐어 이번 영상은 주변에 많이 공유해서 선한 영향력을 키워주세요. 세상에 큰 힘이 됩니다.